안녕하세요. 타로라이스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헤어진 사람을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솔로분들은 새로운 이성을 만나고 싶은 분도 있을 거에요. 재회를 하신 분이라도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맘 편히 나가서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지만 만나려고 한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번호를 고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끌리는 번호만 선택해 주세요. 여러분하고 잘 맞다면 제 리딩이 여러분의 리딩이 되는 거에요. 솔로, 이별한 분들 또는 이별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1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외로운 싱글 그리고 이별을 하신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별한 분들이라면 지금의 시간까지 많은 고통을 견디고 참았던 것으로 보여요. 슬픔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별의 시간을 힘들게 잘 참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눈도 높고 내면의 깊이가 남다른 분 같아요. 이미 슬픔을 겪어 보았기에 그 고통을 알고 있는 인물로서 항상 바쁘게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을 거에요.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 마음은 외롭고 쓸쓸하며 약간의 수줍음도 있고 부드러운 분 같아요. 이별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최근까지도 거리를 두면서 다가오는 이상에게 철벽을 치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접근이다 싶으면 자꾸 거리를 두고 보려고 했을 거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해야 할 일 또는 공부에 전념을 한다던가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 같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했을 거에요. 여러분은 두 명의 사람에게 관심이 가고 있을 거에요. 마음 한 피로는 과거의 사람을 기다리면서도 그 사람에게 눈길이 갈 거에요. 새로운 이성에게 눈길이 갈 거에요. 일단 솔로들이라도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커 보여요. 그래서 이별을 통해서 여러분은 깨달음이 있었고 다가오는 이성과 쉽게 친해지지는 못했겠지만 한번 인연이 되면 꾸준히 오래가고 믿을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싶었을 거에요. 여러분의 애정은 금전은 일적인 것들이 모두 지체가 되고 있고 느리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조만간 좋은 시기가 올 거에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인지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꾸 그 사람을 생각을 할 거에요. 누군가는 가면을 쓰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더 가면을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이별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이성이 있을 거라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죽은 듯이 쉬고 있는 연애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도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고 쉬는 날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지냈을 거에요. 상처가 있는 분일 거 같아요. 그리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 같아요. 먼저 가면을 벗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 사람은 노력을 많이 하는 분 같아요. 일이든 사랑이든 무엇이든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분 같아요. 여러분하고 비슷한 성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매력도 넘치고 외모가 잘생겼거나 예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 같아요. 여러분의 이상형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솔로라면 새로운 이성에게 관심이 갈 것이고 여러분이 재회를 원한다면 재회를 원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갈 거에요. 일단 여러분의 연애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평소에 지켜본 이성이라면 우정이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느껴지는 기운이 여러분이 일하는 장소 또는 일을 통해서 알게 된 분이 가능성이 높아요. 해외 관련 일을 하고 있는 분이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 제네바 여신인데요. 모습이 굉장히 강해 보이죠. 카리스마가 있는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외모에 눈길을 끄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가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남성분이라 한다면 여러분이 만날 여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엘리나는 여러분의 내면이에요.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는 여신이에요. 여러분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마음속으로 뭔가 느끼고 있는 것이 있을 거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조언으로요. 이 여인은 뭔가 좀 불안한 표정을 짓고 견눈질을 하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신뢰가 있는 행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조심성 있게 행동을 하시되 대화는 진실되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로맨스가 있어요. 제외를 원한다면 제외를 할 수가 있고 새로운 사람도 만날 수가 있어요. 솔로는 두 남녀가 이렇게 눈길을 주고 받으면서 즐거운 만남을 할 거에요. 앞으로 여러분은 지난 과거의 상처를 보상이라도 받듯이 순회보적인 사랑을 할 것이고 고백도 받게 될 것 같아요. 여기 하트 투 하트에요. 그래서 소울메이트를 만나서 앞으로 이쁜 사랑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 사람은 우유부단하면 싫어해요. 뜨뜨미지근한 거 싫어해요. 주관이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좋고 싫고가 분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담기고 사로잡을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제외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새로운 이성을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솔로라면 새로운 이성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제외를 원한다면 제외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 카드는 긍정적인 걸 좀 더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의 리딩이 여러분과 잘 맞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복채입니다. 1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리딩 하겠습니다. 2번 리딩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몸과 마음이 피곤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어요. 현재 연애가 안 되고 있어요.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만남을 이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분과 이별을 하신 분도 있을 거에요. 어떤 이유에서든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있을 거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그 사람은 일 욕심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야망이 있는 사람일 거에요. 해외 관련 일이 있는 분도 있을 거에요. 그리고 떨어져 지내는 분도 있을 거에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마음은 함께 있고 싶지만 거리가 멀거나 떨어져 지내야 되는 분도 있을 거에요.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조금 더 보여주고 있어요. 좋은 일로 바쁜 것도 좋지만 현재 그 사람은 요즘 같은 시기에 어떤 기회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바쁘게 지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학업이라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연애 보다는 당분간 내 할 일이나 하면서 지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거나 누군가는 일이 많아서 늦은 밤에 들어오는 분도 있을 거에요. 몸과 마음이 좀 무거워 보여요. 책임감이 좀 많아서 많은 일을 좀 해야 되고 잠잘 시간도 부족하신 분도 있을 거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을 거에요. 여러분 중에는 가정주부라고 한다면 아이들 걱정하시는 분도 좀 있을 거에요. 우선은 여러분이 나 자신조차도 좀 보살필 겨를이 없을 거에요. 그 사람도 여러분을 좀 그리워하고 있어요. 불확실한 관계에서 좀 벗어나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좀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사람도 힘든 마음이에요. 외롭고 공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따뜻한 그런 온정을 좀 그리워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좀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노력을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여기 프리마베라 여신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좀 시작을 하고 촉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좀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조셀리는 여러분의 내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군가를 좀 열망을 하고 좀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약혼이나 결혼의 관계에 대한 것이 좀 있다라고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좀 나누면 어떤 관계 개선이 좀 될 거 같아요. 이 시기를 좀 지나면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회를 봐서 서로가 마음 결혼을 하면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한 남자가 이렇게 칼에 질려서 죽어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깊은 고뇌와 혼란스러운 마음을 좀 보여줄 수가 있어요. 시간이 길어지면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시작을 원한다면 관계 발전이 좀 생길 것이고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여러분이 다가간다거나 연락을 한다거나 한다면 그 사람은 좀 구제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하고 관계 발전을 원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 마음도 보여지고 있어요. 이별의 사유는 다르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여기서는 좀 나와 있어요. 여러분보다 그 사람이 간절한 마음을 조금 더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 여러분이 해야 될 조언으로요. 이 여성은 눈이 다른 여신보다 좀 신비로워요. 그래서 화려한 느낌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든 어떤 행동을 통해서든 여러분의 진심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될 거예요.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공을 보장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식의 표현이든 방법을 취한다면 분명히 성공 확률이 매우 클 것 같아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올 수도 있겠지만 오더라도 여러분은 진심을 속이지 말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개선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 카드는 뭐 건강 개선이라고 하지만 연애운에서는 관계 개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네, 잡을 수가 있어요. 일단 그 사람은 좀 힘들지만은 여러분하고의 어떤 노력을 많이 해서 좀 극복을 하고 싶다고 보여지고 있고 여러분도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결과로 보여지고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충분히 노력을 해서 관계 개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잡을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 개선을 원하신다면 충분히 노력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잘 맞다고 생각이 든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복제입니다. 그럼 2번 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님들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별을 한 분이라고 잘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분들 그리고 이별 하신 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은 외면과 내면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겉으로 아닌 척 쿨하게 넘기려고 하지만 마음에서 오는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슬픔으로 좀 가득해 보여요. 제외를 했다가 또다시 헤어지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연락을 주고 받았지만 제대로 성사가 되지 않은 분도 있을 거에요. 그래서 마음에 또다시 상처를 입었을 거에요. 이별의 사유와 사건은 여기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게 남들에게 보이려고 애를 쓴 느낌이에요. 일을 할 때는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을 거에요. 그리고 연애를 했을 때는 간혹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에게 귀여운 명령을 했을 거에요.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을 거에요. 그때는 내가 그래도 되는 시기였어요. 지금은 외로움을 좀 느끼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은 새로운 이상에게 좀 관심이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아직 아니라면 여러분은 곧 생길 수가 있어요. 요즘은 사회적 거리를 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개팅이나 놀러가서 만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연애 오는 상승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상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일정으로 알게 된 사람이거나 과거에 내가 만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얼굴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그 사람도 여러분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어요. 우선 여러분 모두 각자의 상황이 틀릴 수 있지만 여러분은 일과 공부 어떤 부탁을 했다던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을 했을 거에요.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했었고 대화도 좀 나눴어요. 여러분은 다가오는 이상에게 초반에는 거리를 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나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싶었고 일도 바쁘고 특별히 신경을 안 쓴 모습도 보여줬어요.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수갑을 좀 벗어 던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손목에는 과거에 대한 족쇄에 매여 있었던 어떤 흔적이 잘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에스파냐는 여러분의 내면이에요. 여러분의 고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편지를 들고 있고 드레스 아래에는 이렇게 세자슬이 있어요.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카드에서는 여러분의 어떤 제외보다는 새로운 이상에 대한 방향성을 좀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푸트라 여신은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조언으로 제가 뽑았거든요. 비상한 표정을 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선택을 좀 알려주고 있어요. 운명의 카드와 하트7 카드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파트너를 만났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고 즐거운 상황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상형이 될 수가 있어요. 매력적인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눈빛만 봐도 잘 통하고 왠지 연인으로서 잘 모르겠다. 그런 낡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좀 버리세요. 알콩달콩 즐겁게 연애를 하고 먼 미래까지 볼 수도 있는 그런 커플로 성장이 가능할 거예요. 서로가 편하게 대해주고 구속하지도 않으면서 노력을 많이 하는 연애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풍부해진다고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그 기회가 풍부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긍정적이고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만남이 시작이 되면 끝까지 좋은 만남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 사람도 과거의 이별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만남을 제안을 하거나 데이트 신청을 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기회가 열려 있고 긍정적인 희망이 가득하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우선 여기 세상의 카드만 봤을 때는 여러분은 제외 가능성도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도 하지만 또 다른 내면으로 볼 때는 제외도 충분히 가능하고 있어요. 선택의 카드거든요. 운명의 카드와 어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 또는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를 듣고 그 사람하고의 새로운 시작도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대가 각자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잡을 수 있을까?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즐거운 연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커플로 발전이 가능할 거예요. 저의 리딩이 여러분하고 잘 맞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복제입니다. 3번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몸이 아파서 쉬고 있거나 헤어지고 나서 쉬고 있거나 마음을 정리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몸이 아파서 쉬고 있거나 헤어지고 나서 쉬고 있거나 일을 하고 휴식기 같은 시간을 보내거나 잠시 멈춰진 느낌이에요. 연인이라도 지금은 연애를 안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법인데 사랑의 결실보다는 구속이나 집착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대방의 행실에 따라서 누군가는 이루어질 수 없는 비도덕적인 사랑을 했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 재난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고요하고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일을 하고 나서 휴식이 필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에서 회복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상황도 볼 수가 있어요. 시간과 여유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연상의 가능성도 커 보이고 바람기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해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통을 감수하는 것도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그 사람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스트레스는 있을 거에요. 다툼이나 헤어짐의 원인은 잘 보여지진 않지만 마음이 상한 것은 있어요.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고 고집을 내세웠을 거에요. 여기에서는 서로가 끝이 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편하게 보았었고 나를 보호해 주고 안정감을 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에요. 여러분도 매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성들에게 인기도 많고 그리고 유혹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도 그 사람은 어떤 성적인 욕망도 있고 여러분의 매력이 많아서 쉽게 포기하는 마음은 여기서 보여지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제니스는 여러분의 내면이에요. 한 여인이 비장한 각오를 한 모습이에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마음 결심을 세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전략을 좀 짤 필요가 있어요. 무작정 전쟁을 하러 간다고 한다면 실패를 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전략과 전술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에 오해가 없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자존감을 건드린 적은 없는지 또는 내가 무작정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잘 보여주지도 않았으면서 괜한 나의 의심으로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수시로 사랑을 확인 받으러 했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직 여러분에게 미련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열린 마음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카멜라 여인이 해야 될 행동으로 여러분에게 해주는 조언이에요. 깨달음을 얻은 여인이거든요. 붉은 꽃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의 애정운을 상승한다는 의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이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 라고 본다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여기서 보여지고 있어요. 우선 결과를 본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연락을 받아요. 그 사람에게 연락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관계는 여기 여러분의 천사에게 물어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추가 카드는 뽑지 않을게요. 그 사람에게 다른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상처만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직감으로 판단을 좀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냐고 한다면 여기 오라클과 좀 결과가 조금 다르거든요. 일단 여러분 모두 연락은 와요. 그래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행실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고 신뢰가 가는 만남을 할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어떤 욕망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애정운에서는 잡을 수가 있어요. 두 남녀가 결혼식을 치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연락 와요. 그래서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관계 발전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하고의 어떤 열린 마음을 좀 유지를 하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제 리딩이 여러분하고 맞는다고 생각이 든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복채입니다. 네 그럼 4번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번님들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여기 카드에서는 그래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이별 직전 또는 끝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온 것으로 보여요. 지금 여기 대질리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한 여인이 등을 돌린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 여신은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에 갈망을 하고 있어요. 외롭고 쓸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회의감도 들 것이고 우울한 마음도 깊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람하고 관계가 너무 불확실하고 두려운 마음이 떠나버린 것 같아서 힘들 거예요. 그 사람은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역마살도 있고 바람기가 있는 분 같아요. 여러분에게 충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물론 화끈한 면도 있고 터프한 매력도 있어서 주변에 이성들이 많았던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어요. 나쁜 남자 스타일도 있어요. 서로가 애정적으로 좋았을 때는 나에게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도 잘해서 좋았겠지만 어느 순간 일 핑계를 많이 대면서 멀리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항상 바쁘다는 핑계를 댔거나 카톡 확인도 잘 안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또는 늦게 확인을 하고 핑계를 댔을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도 어느 정도 눈치는 챘을까요? 나에게 왜 이러지? 하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약속도 자꾸 미루고 만나도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른 짓을 한다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거예요. 주로 자신의 일 얘기만 한다거나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주제로만 가볍게 얘기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우선은 여러분이 변해야 해요. 그 사람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 발렌시아 여신은 여러분의 내면이에요. 보기에도 강해 보이고 자존심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강한 자신의 모습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SNS를 본다거나 날짜 계산을 하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희망은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완전히 정리하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도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 아직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있고 떠나기에는 미련이 많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헤어지자고 해놓고 마음 한표로는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하는 방법을 좀 택했던 것 같아요. 불안한 상태를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새로운 이성보다는 그 사람을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행동으로 조언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행동에 대한 조언이에요. 블랑슈라는 여신은 아름다운 빛을 바라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충분히 그 사람에게 어떤 매력적인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유 디즐럽이라고 해서요. 한 여인이 활시위를 당기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짝사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쟁취하느냐 또는 짝사랑을 하느냐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의 나는 그 사람을 놓치는 것보다 그래도 잡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야 해요. 감정적으로 호소가 먹히는 사람이라면 감정의 호소를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현실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그 사람이 여러분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겉과 달리 그 사람의 마음은 아직 미련이 남아 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연락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수를 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화해를 하려고 만났는데 상대가 여러분에게 따지면 대화조차 하기 싫을 거에요. 그 사람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볼 수도 있는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미지를 보여주세요. 매력이 있고 사례가 깊고 쿨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분명 여러분에게도 다시 좋은 기회가 올 거에요.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가까운 미래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했죠. 여러분 여러분이 쟁취하느냐 아니면 짝사랑으로 끝내느냐 그거는 여러분이 하기 날려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해야 될 조언으로 빛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충분히 기회가 올 거에요. 만남의 기회가 생길 거에요. 제 리딩이 여러분하고 잘 맞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복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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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